안녕 여러분! 오늘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이제 잘먹겠습니다 맛있네? 맛있어요? 네 맛있습니다 맛있네 맛있네 맛있어요 문어는 어떤 느낌이에요? 다 좋아 다 좋아요 먹는 방식이 가깝다는데 어떤 사람들은 고춧가루 고춧가루 문어는 쫄깃쫄깃해요 고춧가루 고춧가루 오우 이것도 와사비는 좀 더 넣어서 먹어도 괜찮네요 응 괜찮아요 짠 음 음 음 맛있네 깔끔하게 하는 맛있네 이 새우가 되게 크런치해요 이거 광어인가요? 이거 광어인가요? 먹어보겠습니다 이 생선은 쫄깃쫄깃해요 이건 새우가 좀 다르네 아버지 스시네라 로이케 스시네라 로이케 뿜뿜맛은 부드러워 저거는 지금 이 새우는 이 새우는 이 새우는 너무 맛있어 고구마 라나 웃음 어땠어요? 초밥이 맛있네요 밖에는 유부로 감싸고 안에는 밥 고소해요 그리고 그 위에는 연어를 덮어서 마요네즈가 또 있어요 그래서 지방질이 있으면서도 연어랑 잘 어울려서 기름기랑 고소함이 잘 어울리는 그런 맛이에요 맛있냐? 응 좋아 아주 괜찮은데? 아주 맛있어요 아주 맛있어요 유부로 초밥 이번에는 연어초밥에 와사비를 듬뿍 올려가지고 간장보다 와사비가 더 나은 것 같아요 간장보다 와사비가 더 나은 것 같아요 간장보다 와사비가 깨끗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잘 먹는 사람들은 그냥 찍고 있어 너무 맛있어 광어라고 하는데 광어에다가 와사비 넣어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건 뭐예요? 참치? 연어 연어? 연어는 부드럽고 기름기가 많고 이건 쫀쫀쫀쫀 새우초밥에 오사비 오사비 잘 드시네 오새우는 물기가 좀 없어서 조금 별로예요 이렇게 맛있는거예요 문어 문어입니다 문어 불일보 엔에스파리얼 불일보 흔집이 아버지 양이 많네요 양이 많네요 많아 양이 많네요 뭐에요? 이거 뭐예요? sans 아, fin 아 뭐예요? 고구려 진짜? 이건 나물로 생강이니까 맛있어? 연어초밥이 조금 기름기가 있어요 근데 이게 기름진 맛을 잡아주는 쌀 먹나요? 롤라페요 롤라페 다음번이지 간장에 맞춰서 아삭이름만 먹네 곰곰곰 소스 가방을 음 곰곰곰곰소스 가방을 맛을 아는 사람이네 응 맛을 아는 사람이네 다음번에 이건 해초인가? 이거 포장소에서 나왔는데? 해초 바다의 풀 이거 드셔보신 것 중에 어느 게 제일 맛있어요? 내 입맛에는 이게 제일 맛있어 나도 흰담 딱 좋은데 난 이게 제일 맛있어 뽕냐라 럭 바다 삐는 거 바다 삐 잘 먹는데 으흠 으흠 뜨거 뜨거 음 윙 냄새ese 네 새우가 제일 별로야 생새우는 모르겠는데 아들덕에 스시로 포식을 합니다 하하하하 김 까몬 별맛 먹네 시티 네 호물의 가사 으 으 으 아 잘 먹네요 으 으 으 음 맛있는데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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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오늘 같이 스시 한번 드셔보셨는데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세요? 어우 굉장히 맛있게 많이 먹었습니다. 대단히 고맙습니다. 신 까문. 잘.. 신 까문. 도뿌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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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시를 한국에 굉장히 맛있어. 한국에 굉장히 잘 어울려. 한국에 굉장히 잘 어울려. 일본에 굉장히 잘 어울려. 그래서 수시를 한국에 굉장히 잘 어울려. 그래서 한국에 많은 상황을 먹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수시를 한국에 굉장히 맛있어. 아. 딱빌라. 까호이. 까호이로랑. 요거가 제일 맛있었죠? 유부랑 잘 어울려. 여러분들도 많이 드시라고. 예. 저희랑 이제 먹는거 보시면 재밌는 시간 내셨으면 좋겠구요. 다음에 또 더 맛있는 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신 쨔오아. 여러분 고맙습니다. 이게 뭐라 그러지? 엉하이 신가문 신가문 엉하이 신가문 모잉오잉 하나 둘 셋 신가문 모잉오잉 신가문